말하지 못하는 내 사랑은 음 어디쯤 있을까 소리 없이 내 맘 말해볼까 울어보지 못한 내 사랑은 어디쯤 있을까 때론 느껴 서러워지는데 비 맞은 채로 좋습니다 아 너무 좋다 자 여러분 여러분은 김광석이란 가수를 떠올리면 어떤 단어들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가객 노래하는 시인 아니면 군대 입대 시대를 넘어서 김광석의 노래는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는데요 고 김광석 특집 오늘은요 포크계의 전설 박학기씨 그리고 김광석 노래상 경연대회의 수상자 이주영 김종호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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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은데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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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오늘의 노래 보넘라이도 상당히 그리고 여기 하정숙님 김광석 노래 대회 수상자 분명 주영 지정호씨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두 분이 또 사람들도 처음이시시라고 오늘 또 이렇게 방송 라디오 이런 거 처음이라고. 네, 맞습니다. 방송 데뷔이신 거죠. 아마 유민상 씨를 평생 못 잊겠죠. 내 첫 방송 때. 하기에 따라서는 또 두 분 절대 저를 못 잊는 그런 사이가 될 수도 있고 영원히 잃을 수 없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 잘해야 될 텐데 또 우리 채태철님이 박학기 씨 나오시면 일단 1렬에 앉아서 감상을 해야지요. 노래가 삶에 큰 힘을 준다는 말을 박학기 씨 노래를 들으면서 이해할 수 있었어요. 라이브 기대할게요. 이렇게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이것도 지금 우리 양윤정 씨가 김광석 거리 가면 흘러나오는 그 음악들을 라이브로 들을 수 있다니 점심 굶어가면서 귀 힐링 준비 중입니다라고. 그래도 드시면서 하셔야 될 텐데. 지금 한참 점심시간인데 지금 밥 먹으면서 듣게도 너무 좋고 기대가 됩니다. 두 분은 우리 박학기 씨와 많은 분들이 지금 아시고 응원하고 계신데 이 두 분이 또 처음이니까. 그렇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테니까 인사를 그래도 지금 정식으로 인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두 중에 어느 분이 형이에요? 제가 형. 거부 안 돼. 이랠 것 같아서. 이랠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본 거라. 이게 지금 너무 동안이셔서. 이면은 이쪽 경호 씨가 형일 것 같은데. 너무 동안이셔서. 그런데 혹시나 싶은 거야.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7살 안산 사는 이주영이라고 합니다. 와 27살이에요? 와 나는 진짜 이거 봐. 나 실수할 뻔한 게요. 저는 너무 동안이어서. 우리 친구는 이럴 뻔했어요. 와 너무 동안이시다 진짜. 그렇죠. 우리 또 제작진이 지금 급하게 두 분 지금 노래로 약간 자기소개해 보면 어떻겠냐고요. 왜냐하면 그렇지. 그게 더 인사는 가게는 시키시거든요. 일단 노래부터 들어보시고. 그래요. 바로 노래부터 들어보고. 그래도 여기도 인사는. 자기소개 정도는. 저는 이제 25인. 광명 살고 있는 김정호라고 합니다. 좋습니다. 김정호 씨 오늘 두 분이 인사를 했으니까. 역시 지금. 보잉라디오 안 보시고 목소리만 들으시는 분들은 이 두 분이 어떤 노래를 들려주실지. 어떤 목소리를 들려주실지가 더 궁금해하니까 노래로서 인사를 시작부터 드리는 걸로 하시죠. 그렇죠.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 이거 두 분 라이브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그대의 머릿결 같은 나무 아래로 덜컹이는 기차에 기대어 너에게 편지를 쓴다 꿈에 보았던 길 그 길에 서 있네 1, 2, 3, 4 설레임과 두려움으로 불안한 행복이지만 우리가 느끼며 바라본 하늘과 사람들 힘겨운 날들도 있지만 새로운 꿈을 위해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햇살이 눈부신 곳 그곳으로 가네 바람에 내 몸 맡기고 바람에 내 몸 맡기고 그곳으로 가네 출렁이는 파도에 흔들려 그곳으로 가네 송평선을 바라보며 햇살이 웃고 있는 곳 그곳으로 가네 나뭇잎이 손짓하는 곳 나뭇잎이 손짓하는 곳 그곳으로 가네 휘파람 불며 걷다가 너를 생각해 너의 목소리가 그리워도 뒤돌아볼 수는 없지 휘파람이 불어니콘 경고 세로가 내 와아아아 감사합니다 대박 우와 하모니카가 와 오늘 진짜로 하모니카 전제는 내가 보고 있는데도 지금 이게 거짓 사기를 치고 있나 에마를 따로 틀고 우리가 지금 거기에 노래를 하나 와 아 내가 긴장을 너무 해서 이게 긴장한 거예요? 지금 약간 본실력 안 나온 거예요 이게 지금? 나 방금 음이 털도 좀 너무 몰랐는데 그래요? 난 모르겠는데 아무도 몰랐는데 너무 잘하는데? 와 진짜 깜놀했습니다 저도 너무 좋아서 그냥 갑자기 그냥 중간에 살짝 부딪힌 것 같기도 하고 제가 하모니카 본 음이 그래요? 아니 무슨 뭐가 부딪혀요? 너무 좋은데? 너무 좋아 오해 너무 좋습니다 와 난리 났습니다 지금 이야 우리 또 한경아님은 아 오늘 가슴이 멍글멍글 따뜻하네요 기분이니까 너무 좋아요 이렇게 왔고 김미희님 저랑 똑같은 얘기했어요 첫 소절에서 이미 끝났네요 와 대박 와 딱 듣는데 벌써 장혜미님도 어머어머 목소리가 더 어려 진짜 그리고 제가 경연대회 할 때도 들었지만 그때는 사실 제가 막 진행을 해야 되니까 정신이 없어요 노래를 깊이 이렇게 감상하기가 어려워요 소개하고 나서 그 다음 거 막 준비하고 했는데 오늘 옆에서 들으니까 노래가 목소리가 어떻게 이렇게 따뜻하고 행복하죠 새삼스럽게 또 다시 새삼 느끼셨구나 진짜 아니 말 나온 김에 이게 지금 일단 그 김광석 노래상 경연대회 이거잖아요 이게 올해 처음 열린 대회라고요 원래는요 김광석 씨가 떠나간 그 해부터 그 다음해부터 1월 6일 기일은 친구들끼리 대학로인 학전에 모여가지고 친구로 하면 강승원 유리장자 장필순 이은미 좌탄풍 많은 그 친구들이 항상 모여서 그 친구 사진 걸어놓고 소주잔 기울이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팬분들도 그곳에 이렇게 그날을 찾아오시길래 자연스럽게 그냥 노래 잔치를 한 거예요 우리끼리 그렇다면 언젠가부터 아 이걸 좀 뭐 기념적으로 뭘 하자 해서 김광석 노래 부르기 위해서 김광석의 노래를 좋아하는 분은 누구나 뭐 연령 직업 뭐 아무 상관없이 아마추어들도 참여한 대회를 계속 했어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러다 이번부터는 아 이거 조금 더 우리가 많은 후배님들 좋은 뮤지션들을 찾으면 더 좋겠다 해서 김광석 노래 부르기 위해서 김광석 노래상 경연대회로 그동안은 김광석의 노래를 했다면 이번에는 한국은 김광석의 노래를 하고 한국은 창작곡을 해서 진짜 이제 좋은 뮤지션분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자 해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아 그러면은 이제 이게 첫 번째 열린 거에 근데 1등 2등 뭐 이런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고 김광석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희는 한 번도 뭐 순위 프로에 1등 해본 적 없습니다 평생 때 음반 판매 1위는 해봤지만 그게 그거면 다 한 거 아닌가요 음반 판매 이런 거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딱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노래를 누가 잘한다는 사실 그걸 승인을 매길 수 없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선에 한 107팀 정도 나왔는데 그중에서 이 노래 이분 노래를 좀 더 듣고 싶다 하는 그 심사에 여러 분이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 7팀들을 모셔서 각자 상이 그냥 이름이 달라요 뭐 가창상 연주상 편곡상 뭐 다시 부르기상 작곡상 작사상 이런 식으로 다 좋지만 이분들이 이 경연에서 이 부분이 더 돋보였다 하는 걸로 구분을 해서 우린 순위를 두고 싶지 않다 그럼 각자 다 그냥 무슨 상 작곡자라고 했으면 작곡상 작사상 이런 식으로 그렇게만 물론 전반적인 그 퍼포먼스 자체가 결과가 다 좋아야 된다는 건 기본으로 있지만 그래서 기본이고 그 안에서도 예선 되게 달라요 예선 때는 이게 작곡상일 것 같아 했는데 막상 무대에 서니까 이건 가창이 너무 돋보였다 해서 가창상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두 분은 특히 다 좋았지만 또 두 분의 조합이 무대 위에서 너무 좋았어요 연주나 이런 것이 그래서 편곡상이라는 이름으로 수상을 했었습니다 예 조합이 지금 언뜻 들어도 너무 좋은데 지금 많은 분들이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 우리 박학기 씨 나오셨는데 어떻게 노래를 또 안 들어볼 수 있겠느냐 저야말로 영광이 야 이거 또 이거 장비 들어가네요 저거 하모니카 이거 하는 거 야 여기다 걸고 하는 게 제가 이게 보통 한 1시 전에 라이브는 원래 잘 하진 않습니다 원래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면 규칙적인 상황을 하기 때문에 목이 안 풀린 상태라 그러나 자리가 자리 있는 만큼 느낌으로 가시는 거잖아요 한 후에 하시는 것도 아니시고 저희 한번 따라가는 건데 어떤 노래 들여주실 거예요 유민상 씨와 저와의 우리의 나이에 딱 맞는 노래죠 서른쯤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유 나 울 준비해야겠다 자 그럼 여러분들 집에서 계실 때 자 뭐하세요 박수로 여러분 집에서 박수 박수 정해드리겠습니다 박수 정해드리겠습니다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내 품에 담배 연기처럼 잡기만 한 내 기억 속에 더 무얼 재고 살고 있는지 점점 더 멀어져 간다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비어가는 내 가슴 속에 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계절은 다시 돌아오지만 더 나아간 내 사랑은 어디야 내가 떠나온 것도 아닌데 내가 떠나온 것도 아닌데 조금씩 잊혀져 간다 조금씩 잊혀져 간다 머물러 있는 사랑인 줄 알았는데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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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어 내가 terrace 내가 떠나온 것도 아닌데 조금씩 잊혀져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또 하루 멀어져간다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감사합니다 박수 여러분 지금 차에서 듣고 계신 분들 어디서 지내서 듣고 계신 분들 다 합시다 정말 정말 좋네요 정말 이게 앞에 이게 딱 하다 띵 띵 한 호흡 또 하루 하는 욕이 있어 그냥 어 좋다 소름 돋는 게 아니라 또 하루 하는데 사람이 이렇게 넋을 눕게 되는 것처럼 하고 뭐가 쭉 빠져 지금 문자도 난리 났습니다 김미희님이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어요 계속 노래 듣게요 이렇게 보내시고 신혜진님은 노래와 하모니카 기타 연주까지 정말 대단하세요 1시 전 라이브도 훌륭하기만 한데요 너무 뭐 지금 뭐 전혀 뭐 그리고 이거 봐요 6412님은 와 저 주차장에 주차하고 지금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앉아있습니다 못 움직이겠어요 그리고 눈물은 덤이에요 이렇게 착 난리가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또 지금 뭐 노래 듣다 보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노래 듣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저희가 빨리 또 3부에 가서 들어야 되니까 노래 김광석이가 말하지 못한 내 사랑 듣고 3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퀴즈 3부에 초반에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부에서 뵐게요 집 떠나와 열차 타고 훈련소로 가는 날 부모님께 큰절하고 대문 밖을 나설 때 가슴속엔 무엇인가 아쉬움이 남지만 불안폭이 왜 이 노래는 이렇게 듣기만 하면 내일 당장 예비군이라도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바로 머리 자르고 어디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허지용쇼 3부 시작했고요 저는 스페셜 DJ 유민상입니다 자 오늘은 고 김광석 특집으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바로 돌발 퀴즈 나가겠습니다 자 지금 흐르는 이 노래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보기 드립니다 1번 이병열차 안에서 2번 이등병의 편지 3번 이병전야 이거 살짝 헷갈릴 수 있어요 내가 볼 때 비슷한 노래가 몇 개 있거든 그렇게 헷갈리지 마시고 그 시절이 생각납니다 올해 처음 열린 김광석 노래상 경연대회에서 편곡상을 수상한 이주영씨 김정호씨 그리고 포크계의 전설 박학기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 이것도 라이브로 들으면 난리나는데 이거 아시죠 반주해드릴까요 제가요 제가 하면 사람들이 아마 다 너 때문에 이병도 연기하겠다 이렇게 되면서 이런 느낌이 안 나 이런 느낌이 너무 부럽습니다 노래 잘 하시는 분들이 너무 부러워요 지금 또 문자로 조윤주님이 오늘 민상님의 자리가 탐나네요 여기 귀호강 vr 비석이라고 라디오 dj는 내가 볼 때도 무료로 봉사해야 됩니다 그렇게 좋은 공연도 공짜로 보고 말이죠 이런 거 말이야 그리고 아까 퀴즈 정답 아시는 분들 문자 번호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그리고 고릴라는 무료 많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추첨 통해서 상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힌트를 드린다 그러면 아까 1번이 이병열차고 2번이 이등병의 편지고 3번이 이병전야인데 두 분은 오히려 두 분은 그나마 젊으신 편이잖아요 그렇죠 이병열차 안에서라는 노래 아세요 그 노래는 모른다 그렇죠 오 그거 고막 몰라 어색해진 짧은 머리를 뭐 그런 거네 네 이등병의 편지는 아세요 거봐요 이제 3번 이병전야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 형님이 이거 어떤 노래입니까 이병전야 그 다음에 이병헬 찬양을 부르다가 그렇죠. 그러다가 다음 걸로 가서 이제 그게 아셨죠? 이렇게 된 거예요.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게 영화에도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JSA에도 나오고 광석이는 왜 이렇게 먼저 떠났다냐. 성광호, 성광호 씨. 그래서 같이 우리 남북한 군인들이 공동경기국에 모여가지고 이병헌 씨하고 다 같이 건배할 때 노래가 딱 나오죠. 어디에 깔려도 슬퍼.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 노래 때문에 김광석은 특수부대 출신이다. UDT다. 해병대다. 실미도의 실제 주인공이다. 말이 많은데 방위였습니다. 사실 친구들하고 군대 가면 편지하다고 했는데 편지 저희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5시 지나면 퇴근해서 늘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이거 저도 너튜브에서 라이브 하시는 영상이 있어가지고 군인들 아마 무슨 위몽 공연 이런 거에서 본인이 직접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방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노래하셔가지고 주소 하나만 갖고 집 찾는 데는 정말 귀신이었습니다. 예유군 통지서. 예유군 통지서. 그거 하셨구나. 그런데도 불러가고 이런 감정이 나온다는 거는 단기사병들이 원래 감정은 더 풍부합니다. 저도 고객입니다. 고객. 반갑습니다. 저도 단기사병입니다. 여기 두 분은 현역. 네. 현역입니다. 아이고 미안해. 자. 두 명의 공익과 두 명의 현역을 모시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아까는 말씀하셨잖아요. 이분들이 노래 김광석도 부르고 창작곡도 했다. 그렇습니다. 창작곡은 어떤 거를 부르신 거예요? 제 자작곡인 자장가를 부르신 거예요. 자장가. 아. 잠깐만. 그 사이에 문자 왔어. 이거 읽어주시겠어요? 직접 주영님이. 본인이 읽기 그럴 것 같은데. 아니. 아니. 이거 본인이 읽어야 돼. 양승욱 님께서 이주영 님. 이주영 뮤지션 님. 군대 후임입니다. 정말 천사 같은 손님이었는데 이 노래 들으니까 더 기억이 적어요. 천사 같은 손님. 손을 뽑았다. 요즘은. 요즘은 이 연예인들이요. 데뷔하고 나면 예전 스토리가 다 나와요. 그럼요. 지금 봐봐요. 라디오 지금 한 번 잠깐 나왔는데 아는 분 맞아요? 이름 기억나요? 네. 이름이 맞습니다. 바로예요. 그런데 지금도 살짝 봤지만 지금 너무 선하기 때문에 천사 같은 손님이었는데 노래 들으니까 기억에 잠긴다고. 마음 없다고. 군대 있을 때 노래도 많이 해주고 그랬어요? 기타 치면서 이렇게. 한 번 했었던 것 같습니다. 천사 같은 우리 이주영 씨의 목소리 듣는 자장가는 진짜 제대로 졸릴 것 같은데요. 맞아. 이 목소리로 지금 노래가 자장가라는 거 아니에요? 와 장난 아니겠네. 자 우리 김정호 님도 이제 제대하신 지 얼마나 됐을까요? 이제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문자 올 거예요. 예비군. 그거 말고 여기 후임위였던가 이런 사람들이 괜찮았죠? 고생활.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서 저 악마 이렇게 오면 이제 그냥 탁이 나는 거예요. 4857님이 또 이주영 님은 근데 어떻게 경연대회에 참여하게 됐어요? 라는 거. 맞네. 그게 어떻게 맞아? 사실 제가 2020년도에 대학교 1학년 단체 수업 때 그때 한 번 참가를 했었습니다. 이미? 네. 알고 계셨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그때 한 번 참가를 했었는데 그때 굉장히 경험이 좋았어가지고 그래서 제대하고 나서 계속 아르바이트 하다가 이제 다시 한 번 시작해보자 해서 좀 알아보다가 대회 소식을 접하게 돼가지고 다시 지원하게 됐습니다. 또 대부분 음악 대학 쪽에는 공지가 또 이렇게 나가니까 음악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서로 아름아름 알게 됩니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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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심지어는 우리 코미디나 이런 쪽 좋아하는 쪽도 카페나 이런 인터넷 거기에 보면 출연자 대회 이런 거 다 올라와요. 마찬가지로 역시나 노래 쪽 지망하거나 활동하는 친구들은 그런 게 다 돌잖아요 소식이죠. 맞습니다. 무슨 대회 있다더라도 관심 있으면 나가봐라 해가지고. 그래서 원래 두 분이 그렇게 같이 대학교 때 같이 해서 이번에 대회랑 갈 때도 그러면 여기 형이 동생한테 나가자. 그때는 동기들이라고 단체 수업이어가지고 동기들이랑 나갔었는데 이번에는. 이번에 나갈 때는? 선배. 맞다. 선배라 그랬지. 네. 맞어. 이 주문이 웃긴 게 여기가 형이고 동생인데. 우리 선배 동생님과 함께. 그러면 선배 나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선배가 호비한테 나가자 그런 건가요? 제가. 그렇죠? 동생 선배야 우리 이거 나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요 후배 형 이렇게 된 거네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야 재미있는 분들이네 성함이. 그러면 이 두 분이 노래는 함께 만드신 거고? 이건 그냥 제가 다 작성한 곡이고요. 이건 미리 해놓으신 곡이고. 기타만 제가. 기타를 같이 해주시고. 이 선후배에 꼬여있는 이 두 분의 콤비 이주영 김정호의 이거 라이브 자장가. 이거 자장가 하면 확실히 재울 거면 지금 식사하시고 이제 서요에서 졸리되잖아요. 재울 거면 확실히 재우세요. 그래서 졸았어요 이렇게 나오게. 알겠죠? 두 분의 자작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장가. 네. 자장가. 네. Swing Baby close your eyes 이제 잠들 시간이야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어떤 어둠이 너를 그렇게 떨게 만드는지 말해줘 내 손을 잡아 저 구름 위에 올라타서 나와 함께 이 밤을 같이 날아가요 눈부시게 아름다운 그곳으로 라랄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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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밤이 지나가면 모두 괜찮아질 거야 아픔도 상처도 두 손 가득 모아 저 하늘 위로 어떤 슬픔이 너를 참 못 이루게 만드는지 말해줘 손을 잡아 저 구름 위에 올라타서 나와 함께 이 밤을 같이 날아가요 눈부시게 아름다운 그곳으로 라랄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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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진짜 좋다 이야 잘한다 정말 기따 하나 목소리 하나로 조금의 아쉬움도 없는 그런 사운드를 만들어내네요 진짜 감사합니다 MR 다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지 난 그렇게 들리노요 그리고 우리 이주영 씨의 목소리야 딱 듣는 순간 우리가 딱 느끼지만 김정호 씨의 기타도 저희 연륜에서 아주 그냥 아주 깔끔하면서 밸런스도 좋고 그래요 테크닉도 좋고 정말 잘 치는데 저는 뭐 이제 음악 이런 거 연주 이런 거에는 또 잘 문이 아니라 들여도 좋으면 좋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냥 그냥 계속 진짜 아까부터 MR 까는 것처럼 들립니다 이 생각만 하는 사람은요 대박입니다 뿌듯합니다 우리 후배들이 이렇게 잘하는 후배들이 많다는 게 행복하네요 또 이렇게 선배들이 앞장서서 발굴해 주시고 이런 거를 계속 해 주시니까 또 이렇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좀 있으면 묻어갑니다 서로 돕고 저도 이제 너튜브를 뜨고 있는 후배들에 묻어가고 이렇게 해서 그런데 두 분이 팀으로 거의 활동하는 그런 거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그렇죠 이름이나 이런 게 있어요 혹시 팀 이름 같은 거 아직은 못 정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대회에 이상한 이름으로 이게 이름이 뭐지 우리가 막 다고 이름 낸 적이 있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양인이라는 팀으로 내양인 내양인 소심하는 거죠 내양대야소 MBTI가 MBTI가 아니죠 그거였대요 INFP 뭐 이렇게 해서 두 이름을 INFP 그거로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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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을지 몰라도 조금만 지나면 한물간 팀이 이름이 돼버리든지 난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뭐 식당이 중국집 이름인가 내양 야 이거 팀 이름 뭐냐 혹시 주방장 야래향 뭐 이런 거 중국집 주방장 두 분이 나오는 거 아니야 막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또 들으시다가 혹시나 이 두 분한테 어울리는 팀 이름 있으면 그것도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혹시 뭐하러 오늘 여기서 종이 갈지 그러면 맞아요 그리고 이 와중에 계속 문자가 또 엄청 왔습니다 이상훈 님이 고막을 이리도 간지럽히는데 어떻게 잠을 자요 이렇게 좋은 표현입니다 저같으면 고막을 이리도 간지럽히는데 어떻게 잠을 자요 하고 이상훈 씨께서 이럴 텐데 어떻게 잠을 자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게 이제 베이서요 뭐든지 대사토니로 김병건 님도 목소리만 들었을 때는 여성분이신 줄 알았어요 목소리가 너무 좋네요 죄송합니다 약간 미성이라고 하죠 이런 목소리를 저 극세사 미성이죠 극세사 미성 약간 소년 보이스라는 게 너무 큽니다 좋아요 0823님 제가 하나 읽으세요 이 중에 오랜 친구 신중민입니다 늘 부지런히 연습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친구인데 라디오 나왔다고 하니 제가 다 감격스럽네요 목소리가 여전히 참 멋져요 정말 아끼는 친구의 걸어갈 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야 정말 신정민 씨 아까 아침에 연락했어요 아 라디오 나간다 얘기했구나 바로 문자 왔네 이야 열심히 하는 친구인데 라디오 나왔다고 하니까 아니 아니 저거님은 뭐 친구들한테 얘기 안 했어요 저는 이제 굳이 친구들한테까지 왜 얘기를 안 했어 말해서 득될 게 없다 약간 이런 분이 같기도 하고 왜 득될 게 없어 왜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그래야지 뭐라도 이제 시작했는데 아니 아니에요 옆에서 저기 뭐야 여기가 보이스하면 비주얼로 해갖고 그렇지 머리 좀 더 길러가서 좀 멋있게 가지고 베스트처럼 아주 좋잖아요 여기서 우리 라이브 한 곡 듣고 듣는다고 합니다 이야 이것도 기가 막히죠 이 노래 정말 어떻습니까 저도 너무 좋은 노래예요 기대가 됩니다 두 분이 사랑이라는 이유로 우리 김명석 노래해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박수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입니다 박수 사랑이라는 이유로 하얗게 세운 많은 밤들 이제 멀어져 기억 속으로 묻혀 함께 나누던 우리의 많은 얘기 가슴에 남아 이제 다시 추억의 미소만 내게 남겨 주네 나의 눈물이 내 뒷모습으로 가득 꼬여도 나는 너를 떠날 수는 없을 것만 같아 나의 눈물이 내 뒷모습으로 가득 꼬여도 내 눈물이 내 뒷모습으로 가득 고여도 나는 너를 떠날 수는 없을 것만 같아 사랑이라는 이유로 많은 날들을 엮어가고 이제 다시 추억의 미소만 내게 남겨 주네 감사합니다 박수 박수 잘한다 잘해 진짜 굉장히 그렇게 말해요 너무 떨려가지고 노래를 지금 몇 곡째 했는데 쭉 듣다가 이번에는 기타를 집중해서 두 번 치는 걸 보고 있었어요 갑자기 궁금한 질문이 생겼습니다 기타 비싼 건가요? 이게 좋은 건가? 난 몰라 이런 거를 일단 세계적인 브랜드고요 프로 뮤지션들이 제일 많이 쓰는 그런 기타입니다 마틴 이게 뭐야 그럼 유명한 건가 봐요 기가 막히다 이거 지금 번짱 많이 왔는데 최미연 님도 감미롭다는 말이 절로 나와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전성 님은 장정선 님은 변성기가 없으셨나요? 어찌 목소리가 그리 부드럽나요? 진짜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사실 변성기가 전 되게 심하게 왔습니다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그게 제가 원래 오기 전에는 남자 노래를 낮아서 못 불렀는데 더 반카이 반카이 여자 노래를 불렀어요 그 정도였는데 변성기가 너무 심하게 와서 그래서 이렇게 내려간 게 이거예요 지금? 그전에는 뭐 그냥 거의 여성 목소리였겠네 그러면 네 노래할 때는 그리고 이거 저랑 약간 똑같은 느낌 받으셨네요 3614 님이 김종호 씨 기타 소리가 너무 따뜻하고 좋네요 목소리도 너무 멋져요 응원할게요 이렇게 왔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듣는데 딱 유익히 보다 보니까 듣는데 계속 약간 진짜 약간 녹음으로 만약에 이거를 반주용으로 했다 그러면 한 번이 오케이 될 것 같은 그런 거의 연주 실력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또 이 와중에 저도 이 생각 했는데 우리 제 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다들 혹시 우리 박학기 씨 김광석 씨 노래 한 곡 더 들려주실 수 있나고 꼭 킹허스 노래 아니어도 괜찮고 그래요? 노래 뭔가 저야 노래 한 50곡은 항상 준비돼 있습니다 네 역시 원래 얘기되어 있지 않은 거라 이게 네 어떤 걸 들려드릴까요? 그럼 편하신 거 하시면 되죠 저희 아무거나 좋습니다 그럼 제 노래 중에서 제가 많이 안 부르는 노래인데 네 네 네 네 네 네 촉촉한 노래로 아직 내 가슴 속엔 네가 살아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 잘 그렇게 알려진 노래는 아니고 아 그래요? 일부 지식층들이 좋아 아 알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네 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 그리운 사람들 이 세상 어딘가에 있을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들어주십시오 네 자 노래 박수로 청하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입니다 박수 죄송합니다 잘못 잘못 잡았을듯이 ㅎㅎㅎㅎ 하하하하 이분은 아이부터 티내시려고 야아 넌 기억하고 있을까 함께 걸었던 이 길을 바람의 전문처럼 날리던 꽃잎 작은 이슬의 설레임 참 많이 좋아했는데 내 맘 알고 있었을걸 밤새 쓰고 지우고 구겨진 편지 끝내 전하지 못한 말 잘 지내고 있는지 아프진 않은지 너의 기억 속엔 아직 내가 있는지 눈꽃처럼 하얗다 그 미소는 지금도 그대로인지 어디에 있는지 아직 내 가슴 속엔 네가 살아 널 베어낸 그 자리엔 많은 눈물을 흘렸지만 어느새 그 추억은 꽃으로 피어 너의 향기를 전하네 잘 지내고 있는지 아프진 않은지 너의 기억 속엔 아직 내가 있는지 눈꽃처럼 하얗다 그 미소는 지금도 그대로인지 많이 행복한지 아직 내 가슴 속엔 습관처럼 자꾸 널 그린다 다시 너를 불러본다 자 이제 벌써 세 분과 큰 인사를 하셔야 되는데 노래 끝까지 못 들어가지고 아유 아닙니다 조만간 이 시간에 아마 음원으로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합니다 아 음원으로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두 분 팀명을 정해드렸는데 못 정했잖아요 제가 급하게 한번 생각해봤어요 이거 어떨까요 그 무엇이든 불러보살 해가지고 여기 동자 문장하고 여기 이제 선녀 문장하고 이렇게 둘이서 자켓 찍으면 기가 잘되면 대박날 것 같은데 미안해요 마지막 곡으로 우리 김강석의 그녀가 처음 울던 날 들으면서 세 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인사 해주세요 네 유민성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즐거웠고요 또 여러분들 아침 우리한테면 일찍 일찍은 아니구나 점심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야 뭐 그렇지만 이 두 분 우리 주영씨하고 정호씨 여러분 많이 기억하시고 많이 키워주십시오 아유 좋습니다 네 두 분도 아 네 너무 영광스러운 시간이었고 네 정말 감사하게 친구들한테 아 얘들아 고맙다 자 경호씨도 앞으로 같이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세부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당신더 볼 수가 없네 그녀의 웃음 에러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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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으로